삼성의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단순히 노트나인과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기기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다른 가전제품과의 연결성을 높임과 동시에 글로벌 게임과 음원서비스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럭시 노트9 언팩 행사장에서 고동진 사장이 언급한 큰 이벤트는 바로 삼성이 첫 선을 보인 AI 스피커 갤럭시 홈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중앙 무대 주변에 배치된 160대 갤럭시 홈이 일제히 소리를 내며 등장했고 삼성의 AI 플랫폼인 빅스비가 탑재돼 삼성의 스마트폰은 물론 삼성의 모든 가전과 연결돼 말 그대로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2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와 함께 손을 잡았음을 알립니다. 애플 뮤직에 맞서고 구글 뮤직엔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 그간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이면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악 서비스를 지원할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더불어 구글 스토어를 거치지 않은 글로벌 대작 게임의 선탑 제도 이슈입니다. 구글 플레이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피하려는 글로벌 게임업체들의 수요와 냈다 하면 적어도 천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삼성의 시장 장악력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구글과의 종속적 관계를 삼성이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의 연결성과 자체 서비스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입니다.